The Cad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국정감사 기록실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더 싼 급여를 주기로 하는 것은 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는 정책이지요. 실제로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고용주가 내국인 고용을 꺼리겠지요. 차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차별받는 응징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정권이 폭주할 때 멈춰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XSFM 23국정감사 기록실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폭주이자 폭거이고 독재이지요. 저희가 이제 반을 왔나요? 오늘이 반입니다. 반은커녕 두 걸음 떼고 그로기가 된 벨빅 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벨빅 간사입니다.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벨빅 간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오베키 공개 방송 때 벨빅 간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꼬우면 니들이 하든가. 그냥 착안했습니다. 벨빅 간사를 시키자. 그렇죠. 꼽댄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잠깐 기억이 났는데 국감 저랑 성가병이랑 둘이 처음 할 때 있잖아요. 둘이 여기서 잤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여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럴지 잘 알 것 같아요. 원래 벨빅 간사의 스페셜티는 이쪽 업무가 아닌데 그냥 해보고 싶다니까 맛을 보세요 라는 의미로 올해에는 특별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좌관이고요. 네, 유보좌관이 앉아 있고요. 오버뷰입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2부, 1청을 감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혹은 유관기관, 지방환경청, 지방홍수통제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각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한수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련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기상산업기술원, 경사노위 등이 환경노동위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가축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위원회가 구직자 취업축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루고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도 다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의원과 상임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임위 구성 보시죠. 그렇습니다.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사회권을 잡은 환노위, 민주당은 위원장을 재선으로, 간사를 초선으로 바꿨고 여당은 이번 회기 모든 위원회 중 가장 적은 위원을 환노위에 넣었습니다. 여과의보다 적습니다. 사회 경기 파주 을 박정, 민주당 간사 비례 이수진 포함 9명, 여당 경북 상주 문경 임의자 포함 5명, 비교섭 정의당 비례 이윤주 1명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퍼펙트 25 전화 이경호, 평산네이처와 진경호께서 도와주고 있는 XSFM23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환경노동위원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호 평산네이처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전화영어 안 필요하십니까? 환노이 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동치나 정화 노동치나 영어 전화 업체 노동치나 전화영어 업체 이런 견제를 조물주가 퍼펙트 25 모든 선생님들은 100% 직고용되어 있고요 높은 임금 지급은 곧 수업의 진로 이어집니다 그럼요 이런 꿀 직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럼요 선생님들은 대체 어떻게 뽑는가 첫 번째 서류 심사 이건 뭐냐 이력서 내는 거죠 두 번째 티칭 테스트 여기서 심화문법 테스트를 합니다 선생님들 시험 보는 거니까 어려운 거 봅니다 네 제가 떨어졌고요 세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면 1차 부대표 면접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면접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서비스 성향과 재반 환경 등을 보고요 네 번째 1차 면접을 통과하면 실질 수업 테스트가 있습니다 전국 사장이 학생으로 위장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우리 유보자관이 탈락을 하고요 다섯 번째 수업 테스트를 통과하면 1차 오리엔테이션 제가 막 모른다고 막 머더 땡땡 이러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갓땜잇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수업 테스트를 통과하면 1차 오리엔테이션 퍼펙트 25는 자체 티처스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또 탈락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여기서 너무 말이 많았던 덕질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2차까지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대표 면접을 심사합니다 또 면접 여덟 번째 면접 심사까지 통과를 하면 3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워낙 좋은 조건의 직장인 게 정규직이기도 하거니와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한다면 재택이 가능한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길게 챙겨주는 직장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 통과한 우리 문학인가 농축산 이의는 더욱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길게 챙겨주잖아요 그 양반은 그때 일해요 뭐 그렇죠 네 딴 일해요 또 투잡돼요 그렇습니다 쓰리잡돼고 듣기만 해도 숨찬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퍼펙트25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뢰가 가고 퍼펙트25에서 전화영어 수업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노동친화 전화영어 업체 퍼펙트25가 사람 뽑는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노동친화적인 고용 과정은 여러분께 돌아가는 수업의 진로 연결이 됩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동료 지원과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먼저 조금 긴 음성을 듣겠습니다 확인합시다 발달장애인 동료 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문서경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25년 동안 살았고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일은 저의 세 번째 직업입니다 동료 지원과 사업에 2024년도 예산이 0원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동료 지원가로 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전신력으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지원가들은 장애인 공단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중증장애인을 만납니다 저는 제가 이전의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무식, 괴로움, 외로움을 겪었던 시간을 참여자에게 말하며 취업을 응원합니다 취업하고 싶다면 센터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문서경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싫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금쪽같은 동료 지원과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지원가로 일하면서 계속 뼈를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길다는 건 의원이 말할 시간을 그만큼 잡아먹고 틀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음성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동료 지원과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동료 지원가라는 이름을 갖고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서 취업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왜냐?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하면 훨씬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이 직업이 필요한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다른 이름으로 당사자 활동가라고 부르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음성에서 확인을 했죠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충족이 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을 만족시키는데 또 활용될 수 있기는 맞습니다 현재 187명의 동료 지원가들이 매달 4대 보험 포함된 89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급여죠 네 해당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계성을 인정한 거죠 해당 사업은 전장현 등의 연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개 보장을 요구를 해서 2017년에 서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는 등의 요구를 함으로써 2019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직도 국가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국가 운영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23억이었던 예산을 16억으로 삭감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23억일 때도 한 달에 89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데? 네 그걸 16억으로 삭감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고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187명이 해고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하는 곳도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다른 취업을 연계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로 5월 9월 18일 한국 피플퍼스트 소속 활동가와 발달장애인 조력자 25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이종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전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피플퍼스트는 서울시에 생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맞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첫째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비마이너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마이너 같은 매체가 아니면 시대로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비마이너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마이너라고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서 전 장현은 집행이 저조했던 2020년에서 2022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고 즉 억지죠 그러니까 무슨 롯데가 계열사인 롯데월드의 사장을 해임하면서 판데믹 기간 동안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하면 그건 억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있었나? 전 장현과 우원식 의원에 의하면 올해의 사업 실적은 지금까지 78%라고 합니다 했네요 열심히 그리고 되게 빨리 오른 거죠 우원식 의원은 고용부 여러 사업 중에서 벌써 78%의 실적을 갖는 사업이 있냐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묻자 이정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의 동료상담과 사업과 유사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일이 겹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봐요 네 이 얘기 우리가 매번 하네요 네 여가부에서도 했었고요 우원식 의원은 두 사업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폭탄 돌리기 할 일이 아닙니다 복지부 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동료상담과 한 명을 배치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에는 발달장애인의 참여율이 70%예요 그런데 복지부의 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참여율이 2%입니다 이걸 얘기해야죠 네 그러니까 복지부 사업은 그냥 비장애인이 있는 곳에 발달장애인이 한 명 2% 정도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걸 지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한 복지부 사업과 중복이 돼서 안 하는 거라면 내년 복지부 예산이라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가부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없는 셈 치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게 이번 행정부의 디폴트 답변이에요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해서 다른 일자들을 이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사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마다 거의 모든 답변이 다른 유관기관 업체와 협력하여입니다 이에 남의 편일 때는 이 갈리고 우리 편일 때는 든든한 이미자 간사가 발달장애인 동료 지원과 187명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고용부와 중복 사업일지라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 좋다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참고인은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우리 전해원딜에서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자꾸 더 보죠 이슈들 전해원딜 이승 현장 임금 채불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박대수 지난 국토위 시간에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대리 수령 행태에 대해서 윤세민 위원장이 다뤘잖아요 환노위 국감 때는 임금 채불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임금 채불 신고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건설업 분야에서 채불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회사들이 점점 더 임금을 떼먹고 있다 이건 국가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통계를 쭉 보여줬는데 지난 5년간에는 전체 채불 인원의 28.4%가 건설업이었어요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게 전부 다 건설업에 몰려있다고요 네 그게 건설업에 몰려있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 건설업계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노동시장한테 돈 떼먹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28.4%가 지난 5년간 수치인데 2022년에는 이게 이제 31%가 되고 그리고 2023년 8월 현재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3% 당당하게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돈 떼먹혔다고 하면 셋 중에 하나는 건설업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만 일단 집중해서 잡으면 우리나라 임금 채불 문제 3분의 1을 한 번 해결하네 네 그렇게 하고 볼 수 있는데 이윤지 의원이 왜 이렇게 되냐 봤더니 바로 이제 사업장 감독 비율과 이제 이거는 완전히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비례한다 네 그러니까 사업장 감독을 안 한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지난 5년간 건설업의 근로감독 비중은 5.3%였지만 2022년에는 이게 3.9%로 줄었고 2023년 8월에는 이게 3.3%였습니다 근로감독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계속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근로감독 비율이 3.3%라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국감장에 와서 앉아서 아니 녹음을 하러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위패님한테 원고를 3.4%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목 달면 끝나거든요 찔리기는 한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은지 의원은 연초부터 근로감독 기획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조 탈납이 아닌 임금 체부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올 초에 건설업 현장 개정 법령과 관련된 거 쭉 얘기해주면 병부에서 내놓으면 노무사 사무소들이 이걸 이제 회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알려주겠죠 그때 나왔던 정부 동향이 이거였어요 최초의 1번 아젠다가 노동조합 채용 요구하는데 이거 불법이다였어요 그리고 노조가 전인비 요구하는데 이거 깐패다였어요 그 다음이 노조 재정투명성 강화하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젠다가 다 노조 때리기 노동부에서 감독관을 내보내기 힘들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칩시다 실제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이 일부러 안 가보는 데들 있죠 술 얻어먹고 향응받고 그거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노조밖에 없죠 노조를 줄이겠다는 건 지금도 적은 근로감독을 앞으로 더 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이 임금을 떼어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 노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임금을 더 많이 떼어먹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사실 근로감독이 아예 필요는 하겠지 중재할 일도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노조가 있으면 근로감독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가 없죠 건설 노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라는 말은 건설 중견기업 이상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떼드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매년 약 12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불기소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건은 63건이었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자가 만료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의 영영 임금을 떼이게 되는 거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건설사의 수주를 받는 변호사들이나 건설사에 있는 법무팀들이 무엇을 국리할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입니다 돈 떼어먹는 게 1200억 원짜리 시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떼어먹어야죠 아니 그리고 제가 전 회원들 1승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건설원장에서 월급이 한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먹으면 몇 천명 한 번에 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겠죠 그걸 지금 읽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사 프로에 어울리지 않는 양반이구만 쓸데없이 서네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박대수 의원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임금이 청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더 후진국에서 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노동자 권리를 잘 챙겨줄까요 외교력을 동원해서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한 소리인 것 같고요 잠을 못 자서 저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내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삽감한 것에 대해서는 날아갔어요? 네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네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배치된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근로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뭘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은 좀 이따 그게 예산이 없어져요 자꾸 자 모든 트렌드에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고요 근데 계속 예산이 여기서 계속 삭감되는데 그럼 그 삭감된 예산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외통의 시간을 소개해드렸다시피 우리 대통령 순방 비용이 한 3배쯤 2배 반쯤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단체에게도 들어갔고요 북한 인권단체가 방탈출 카페 만드는데 카페는 아니고 방탈출 만드는데 돈 좀 썼고요 이 정치적인 상황 우리나라는 이제 후기 선진국이에요 네 후기 선진국 줄여 말하면 후진국 너무 빨리 말했다 후기 선진국에게 이 두 가지 아젠다는 붙어서 움직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이민 촉진 정책 근데 이게 필요한 후기 선진국이 되었을 때 극우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하긴 해야 되니까 이민청을 만들었죠 이민청 지금 이번에 한상대회 하면서 이 한상대회 뭐라고 줄이냐 이거 제가 요새 교포 영상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국감 때문에 한국 저기 어쨌든 11월에 했어요 그거 네 한상대회 매년 하는 해외 한인 교민들이 비즈니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한상대회 보통 오렌지 카운팅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아 한인 상업해가지고 그 상자를 쓰는 네 그런 거예요 상인회 비즈니스 대회 그런 거 할 때가 정부와 정부 여당이 재외동포 유권자들을 만나는 때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악수하고 가요 그 다음번 대선과 총선을 위한 사실상의 선전전 역할을 해요 그걸 지금 이민청을 만들면서 이번 여당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민청이 재외동포가 이민청에 요구하는 건 그 밖에 없어요 복수국적을 좀 잃은 나이에 허용해라 네 네 지금 65세 이후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나가 있는 한민족들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보수 정권이 아니면 그 이민청이 해야 될 일의 업무의 80%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린카드 주는 일입니다 인구 늘리는 해법 그거밖에 없다는 거 이유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줘서 이민을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죠 그렇죠 지금 그게 필요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정서적으로 아직 이게 좀 거리가 있긴 한 것 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극우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인 거예요 스웨덴 민주당이 들어와서 먼저 이민 들어온 1세대들한테도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을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민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이민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상 유지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점차 외국인 노동자가 줄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죠 거기에 막 기름을 붓습니다 최저임금 덜 줘도 된다고 그럼 단기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최저임금 덜 받고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인력들이 그 사람들은 금방 다시 빠져나가고 대신 내국인 노동시장이 초토화되겠죠 그 시점 어딘가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현장 임금 채불이 점점 늘어나고 돈을 못 받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 이러면 내국인도 굶어죽고 외국인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되게 드물게 정부 주도로 시장을 망쳐놓는 거예요 극우의 이민정책은 극우의 노동정책과 연동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현수막 얘기 이거 뭐예요? 환노위 국감은 중요하지 않은 질의가 거의 없어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념상 실무가 가장 갈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 환노위에서 중요했던 이슈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SPC와 샤니 노동자 사망 사고 문제 있었고요 건설 현장 산재 문제 있었고요 위니아의 임금 채불 대유 위니아의 임금 채불 문제 있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의들이 줄을 이어서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국민과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제를 하나 꼽아봤어요 국민의힘 박대수 우연실의 지적입니다 선거 기간도 아닌데 현수막이 왜 이리 많아졌지? 일단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긴 한데 아무튼 현수막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는 의문에 아 정쟁이 심해서 그런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2022년 6월에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5개 강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와만 관련 있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와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수막 인쇄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GV280 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후 나 참 빈곤하다 나한테 좋은 차 그건가 봐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빈곤해 그렇죠 좋은 차지 왜 누가 나쁘대 그거? 디펜더 탈 수도 있지 UAE냐? 그리고 이후 폐현수막 발생 및 당연히 현수막 관련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현수막은 엄청나게 무거운 쓰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 잘 압니다 행사마다 만드니까 말죠? 개무거워요 개무거워요 최근에는 어딜 가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카톡 단체방 갔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죠 사거리 설 때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특히나 여당의 경우 이재명이거든요 재작년쯤부터 이제 어느 당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당의 친명년대 어느 당에서 건지 좀 헷갈리는 거 이재명을 연호하는 거야 뭐야 게다가 그게 맞는 말인 게 이것들이 빨간색을 자꾸 안 써요 어 맞아 파란색을 자꾸 갖다 쓰고 이게 그리고 서울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역가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방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난달에 신한에 정말 그 섬에 갔는데도 현수막이 이런 게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본소수당은 전국이 용혜인이라고 엄청난 용혜인 쓰레기가 지금 양산된 거예요? 폐연수막 발생량은 법 개정 이전인 2022년 1월부터 4월 동안 그러니까 1분기죠 재작년 1분기에 1110.7톤이었어요 석 달간 1100톤 네 근데 법 개정 후인 올해 1분기 아 작년 1분기였구나 법 개정 후인 올해 1분기 동안 1314.8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석 달간 1300톤 한 달에 420톤 430톤이 조금 넘는 양인데 그냥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한 주에 20리터 하나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이면 거의 5000톤 6000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작년 1분기에 1100몇 톤이었고 올해 1분기에 1300몇 톤이었잖아요 200톤 정도 늘어났는데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죠 네 근데 문제는 작년 1분기는 대선 기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보다 선거 기간 아니었던 올해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는 총선 국면에는 파나마 운하 통과할 수 있는 배 네 크기 파나맥스라고 하죠 한 5만 톤 담잖아요 그렇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딱 맞는 배 네 민원 발생량은 같은 기간 동안 6400건에서 14200건으로 120%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환경 이슈인지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이 썩지도 않고 짱짱해요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현수막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심각하게 환경 치사적이지 못합니다 최근 5년간 현수막 처리량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25% 이하고요 사실 이거 재활용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옛날에 성남시에서 이거 재활용 방안으로 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리의 쓰레기통에 이 현수막을 쓰레기 봉투처럼 스테이플러로 찝어가지고 걸어놨었어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봤자 얼마나 썩었어요 뭔가 은수미 시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소각 메릿 그리고 그냥 안 썩는 쓰레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사실 이건 국가가 걱정해서 국감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국가의 시책은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 공모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 출원할 중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것도 국가가야 하죠 그것도 방법이고 갑자기 현수막이 급증을 했으니까 현수막을 좀 줄이자고 여기 좀 국감이잖아요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거 보다 보면 특히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지 누가 지가 공천을 받고 있을 줄 알지만 사실은 돈 낭비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마포갑 돌아봐요 뭔가 이게 정말 지금 행태로만 보면 너무 이게 정치 혐오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재미있긴 해요 지금 우리 사무실 있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조정은 의원 플래카드 봐요 보라색이죠? 자세히 보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컬러가 아 그래요? 네 내 희망사항을 보여주고 있어요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로 가고 있어요 좌와 앞을 넘어 우로 저기 우리 삼거리 마포대 북단 삼거리에 여러 정당 현수만 걸려있잖아요 잡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민간의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관련돼서는 그런 뉴스 있었거든요 플래카드에 쓰는 염료를 콩기름 물로 바꾸자 개헛소리인 게 본체가 쓰레기인데 어떡할 거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손에 무슨 아이스크림이 묻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쁜 일이지만 거기에 닦아봤어요 하나도 안 닦기대? 딱 봐도 그럴 것 같아 비닐봉지로 닦는 줄 알았어요 워터프루프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거의 거의 비오면 낭비가 되니까 다행히 정당 현수막은 아니었어요 그건 불법이니까 박대수 의원은 이 사태가 국회 입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총성 전에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통계에 추가하고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도 중강화, 옹진 본인 고향 어딘가로 지금 도전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책임감을 느낄까? 그건 동네분들이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요즘 무더위 쉼터 같은 거 많잖아요 위에 차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현수막으로 만드는 거야 무더위 쉼터가 아니고 횡단보도와의 그늘막 머리 굴리면 저는 답 안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왜 보통 국립공원이나 동네 공원에 산책로 처음 만들 때 아스팔트나 우레탄 깔기 전에 쓰는 공업용으로 많이 쓰는 폐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나 기술이 발전하면 저는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양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해야 돼요 양면으로 인쇄를 하는 거야 이쪽은 국민의힘, 뒤쪽은 민주당 그럼 괜찮은데요? 그럼 너무 거대 양당 정치라 그러면 축구장 광고처럼 3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면으로 하면 기본소득당하고 4면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LED 같은 걸로 바꿔서 그것도 생각해 볼 말할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정해진 곳에만 하자 자 트위터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국감에 불려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넷 소수의 게시판 용사들 게임 어깨를 점령하다 민주당 우원식 사실 녹음시점에서 며칠 전에 아주 조그마하다고 보면 조그마할 수 있는 그런 팬코발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의 이슈는 이제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어디 지금 나이 다쳐먹어가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앉았냐 네 되게 이게 너무 유치한 건데 팬코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암튼 근데 이게 뭐냐면 유아차 유아차라는 단어에 이제 팬붕이들이 버튼이 제대로 눌린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콘텐츠의 그 핑계고라고 있잖아요 그 유재석 씨 박보영 씨 그리고 조세호 씨가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뉘고 있었는데 유모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모차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막이 유아차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붕이들은 뭐 팸이 묻었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제작진들의 이제 신상이 뭔지 뭐 이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왔는지 막 이런 것들을 파면서 제작진들의 사상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는 뭐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실제 피해자들을 정말 악란하게 괴롭히는 팸이 사냥 그리고 사상검증 그리고 사이버 블링은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지겨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관련해서 공개된 번호로 정치인한테 막 못된 소리하는 거 저는 그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선직 정치인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신상 털기라는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다른 시민을 건드리는 건 범죄로 봐야 되지 않나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클로저스라는 게임의 성우가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구나 네 그 걸스 돈 닛어 프린스 그 티셔츠를 입은 게 남성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되어가지고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죠 아니 요즘 세상에 그 다 공화정 사는데 왕자가 필요한 사람 누구야 엘리자베스 1세야? 그래도 일상을 보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화가 난 남성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는 공주 필요하냐? 뭐 매가리다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넥슨은 어쨌든 성우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NC와 넥슨은 호갱이 없어 지금 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몇 달 전인 여름에도 프로젝트 문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이게 시끄러웠죠 남성 유저들의 항의와 마녀사냥의 작화가가 이제 계약 종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릭터 수영복을 전신 수영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화를 보면서 유저들은 아 뭔가 냄새난다 하면서 이제 작화가를 파기 시작했고 이 작화가도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고 업체로부터 손절당하죠 네 게임업체들은 그렇게 손절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 청년유니온과 민주당 의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부처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총 62건의 피해 사례 중 88.7%가 여성이었고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보면 게임회사 노동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대뜸 패미인지 답해 이러면서 이제 칼로 난자당한 여성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고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죄질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해당 직원을 이제 자르라고 항해하기 위해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회사 앞에서 인증샷 남긴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거 좀 더 오냐오냐 해주면은 그 연패하는 감독 자르라고 팬들이 그 LED 트럭 보내는 수준까지 발전할지도 몰라요 이게 해도 되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요 실제 몇 번 게임회사 앞에 그런 트럭들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또는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보고는커녕 회사에서 자칫 껄끄러운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41.3%가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회사로부터 개인 SNS 통제 그리고 경의서 작성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빙자한 해고 등의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41.3%의 피자가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조치가 여지껏 없어 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게임업계는 완전히 방치되었다 면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꾸준히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러링은 미러링을 놨거든요 미러링을 보면 미러링을 왜 하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명은 아 저런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군 이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내내 그래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내내 고통받았느냐 진보를 받아들이는데 속이 잘 안 움직여서 예를 들어 매운 걸 먹은 다음날 아침 같은 저는 비유가 뭔가 되게 확 맞았던 것 같아요 인권과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나라의 많은 시민들이 커뮤니티가 체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혐오와 혐오를 주고받다가 앞으로 나가는 게 뭔지는 100이면 99명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분 나빠요 지기 싫고 그래서 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그래도 소화됩니다 언젠가 됩니다 지금 좀 늦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늘 다이나믹하잖아요 우리가 20대 30대 상당수가 보수화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난 30년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사회가 체했다는 직접 증거거든요 운베르트의 코시아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수 정권에서 청년들은 진보적으로 잘하고 진보적권에서 청년들은 보수적으로 잘한다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갔던 건데 이렇게 읽은 지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꽝꽝꽝꽝꽝 남아있는 단어가 될 줄 그렇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지나갈 거라서 야당의 정치인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의 유권자들 눈치도 잘 봐야죠 그게 정치인이니까 근데 지를 때 못 지르면 나중에 정말 무의미한 존재 취급받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식 의원이 적당한 소스 즉 청년 유니언한테 도움을 잘 청했습니다 물론 청년 유니언이 열심히 잘 로비했고요 또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이슈 5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민주당 노웅래 네 노동부와 서울시가 올 12월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 문학인이 여기 근처에 살긴 하는데 마포을이고요 본인 집은 저희가 노웅래 의원한테 투표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정원 의원이 처음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주장했었죠 아이고 스타가 됐어요 이걸로 근데 같은 지역구에 현수막을 거는 입장에서 이 지적을 노웅래 의원이 하는 것이 재미있긴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걸로 현수막 싸움하는 거 좋다니까요 친환경적이기만 해라 그래도 질의 내용 자체는 주목할 만하고 제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보죠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시범기간으로 6개월 동안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송출국가는 고용허가제 업무협약국가이면서도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렇다죠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간이라고 하지만 회사입니다 에서 마련을 해요 최저임금은 적용하기로 했고요 최저임금 차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를 제가 이렇게 썼네요 최저임금 차등? 네 최저임금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근로위기준법도 적용이 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서울시는 여기에 통역비 등 운영비 등의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고요 강남구에서 홈스토리 생활 성등구에서 휴브리스가 각각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들러붙어 있는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업체 보니까 앱으로 가사도우미 연결해주고 이미 그걸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시범사업을 보면 숙소를 한평 남짓의 고시원으로 선정을 하고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 라면을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필리핀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김치를 왜 무료로 주는 걸 홍보를 해요? 저는 사실 이쯤 되면 강제 수용에 가깝지 않나 외국인이 인터뷰에서 I love a 김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잖아 뭘 김치 무료로 주는 걸 무슨 선심이고 복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이때 YTN의 치명적인 실수가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반미를 맛있는 걸 내줬는데 빵 쪼가리라고 보도하는 그렇죠 아니 일본에 일하러 갔는데 나토를 무료로 준다고 해봐요 물론 맛있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거기 질식사할 거예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허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개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네요 근데 저는 보육서비스 질 이전에 인권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노웅래 의원은 최대한 저 멍청인데 알아들이라고 말한 거라고 선회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정식 장관은 선정과장에서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러프하게 할 때부터 고시원이면 나중에는 감옥 주겠네요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숙소를 어디로 하겠다는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기괴한 일이고요 외국에서 벌어졌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노웅래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면서 어플 신고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점검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한국인 내국인 가사 도우미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플 신고도 효과 있을 수 있죠 몰래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잠깐 시간 동안 소리 안 나고 티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폰을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거나 와이파이가 끊긴다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사업을 벌일 거면 서울시에서 송출국가 언어로 콜센터 하나는 운영을 해야죠 자 필리핀만 운영하는 데에도 두 개 국어에 통역이 필요해요 높은 확률로 이건 뭐 전혀 나쁜 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사회의 구성을 보면 E9 비자를 받아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면 영어 사용자보다 따갈로그만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될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정도 노력을 우리나라 사람 가사도우미한테는 허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싼 인력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더 싸지거나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게 한국으로 말하면 편의점 사장의 딜레마와 같은 거예요 인건비가 더 싸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할수록 연합체에서 내 인건비를 깎아먹습니다 맞아요 인건비를 깎아먹는 방식으로는 공멸합니다 조정은 의원의 큰 작품 되시겠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표 얼마나 없나 봅시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오타가 나서 노웅애가 됐어요 그렇죠 노웅애 김홍국 씨가 읽는 이름 같네요 늙은 응애 장관과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이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차등 제공은 안 되니까 그건 확실했어요 풀타임으로 하면 월 201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다른 국감에서 월 100만 원 정도를 줘야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자 내국인을 다 족치겠다 이런 뜻이고요 8월 1일에는 본인 페이스북에도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으면서 200만 원 이상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어요 이 제도는 실패할 것 그러면서 아니요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응 좋아요 이렇대요 게다가 한국은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의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111호 협약 비중국이라서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ILO의 비중이고 뭐고 ILO를 채용 안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아무것도 비중 안 하고 다 탈퇴하면 되지 않냐 수출을 안 하겠다 수출을 못해요 네 상식적으로 ILO 비중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밀려나가야지 이걸 어딜 줄일 생각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들은 파면 팔수록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자꾸 북한이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몇 년 전에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보면 ILO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도전했었죠 네 슬프게 옛날 얘기라고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벨빅카스 슬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죠 We were 그러네 그랬던 나라네 네 이정식 장관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는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 파티타임을 실패한다?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을 안 하고 고용을 하면 된다라는 말인데 월 100만 원 받으면 그 사람은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죠? 왜 조정훈 의원이 처음에 이 깃발을 들었던 조정훈 의원이 자꾸 싱가포르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잘 겁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 거짓말을 빼고 들었어야죠 조정훈 의원은 그 거짓말을 섞어놓았습니다 홍콩의 사례죠 그게 네 홍콩에 가면 정말 이제 원래 이제 가사 제가 도우민들 제가 도우민들이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같이 집에 있는데 주말에 가면 그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여있는 건축물이 은행건물인가? 근데 거기에 또 되게 건축사처럼 의미가 높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직장 있는 사람들이 노숙하는 모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면 되게 기괴하죠 상대적으로 훨씬 멀끔한 사람들이 시간을 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길에 나와 있어요 새벽에 무서운 일이에요 조정훈 의원이 그랬던 마스터 플랜에는 이것이 있고 이건 오세운도 알고 다 압니다 아닌 것처럼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하는 대신 풀타임 고용을 안 하면 되지 라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필리핀의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써야지 라고 마음이 부풀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훨씬 높은 전문직을 가진 높은 기술 요하는 자 그 당신들의 삶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이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니 대기업들은 당신들의 연봉을 최대한 덜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육아해줍을 안 주거나? 네 저임금의 고리는 모두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뉴스핀 보도에 따르면은요 고용동부의 고위관계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임금에 대해서 제도를 좀 운영하다 보면은 인력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럼 코스트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어요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은 국내 가사도우미 전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국내 가사관리자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외국인 동자를 데리고 와서 시장 가격을 낮추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참고로 올해 2021년 우리 그럼 이러면 올해가 아니잖아 참고로 2021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요 가사 육아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104만 5천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요? 근로시간을 짧게만 고용하니까요 그렇죠 뭐 저야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서로 복잡복잡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분들은 쉽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네 비싸긴 해요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쓰거든요 그럼 투잡을 뛰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나 칩시다 그 해결 방안이 이것이면 모두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암시하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시장 가사관리자 시장에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임금 노동자라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야말로 뭔가 지역별 지역 여기서 큰 지역 아닙니다 동네별 커뮤니티가 생협을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어떨까 에 대한 논의를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고 되게 감탄했었어요 그러면 투 쓰리 잡인 것 같고 여러 집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사실 우리 어렸을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랑 닮아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것까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동에 그냥 다닐 때 인사하던 그분 그냥 내 아이를 키워주는 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긴 죽어도 싫은 겁니다 이야기를 더 하자면 결국은 돌봄 노동자까지 영향이 미치고 돌봄 관련 예산은 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깎았죠 결국 그러면 그런 공적 돌봄이 점차적으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가도 낮춰버리고 이게 이 정권을 뽑아준 시민들의 욕망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이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 방향을 원해요 뭔가 나보다 낮은 등급을 공적으로 가진 시민 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분들은 그럼 행복하냐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월 100만 원 벗으면서 사실 거예요 거기다 고향으로 돈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진 시민들은 보통 본인의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 드립니다 한노위 이슈 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생 네이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장면 확인하시겠습니다 장면 하나 정치학 교과서 네이버 사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정책질의는 포기하고요 여당에서도 약간 깍두기처럼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구 용어로 신명호는 놔두라고 그러니까요 국감을 보고 있으면 김문수는 놔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사람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야당에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도 그렇게 방어를 해주지 않는 모습이 특히 그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줬다 어서 공천받을까봐 이 사람 작년에는 퇴장됐죠 기관장 퇴장한 거 처음 봤어요 퇴장당한 거 노웅래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의 강연 내용을 국감장에서 틀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는 좌익들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반상입니다 민주화 과정에 대한민국 좌익의 거두 까 까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고백이죠 내가 놀기 정말 좋았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좌익들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노웅래 의원은 경사노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해도 되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걸 많이 해서 민주당의 고민을 말씀드리죠 작년에 위원들이 빌었어요 박정희 위원장한테 저 내보내라고 그래서 한 번 퇴장시켰잖아요 올해 또 그러기 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경사노 위원장인데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치기로 갑니다 작년에 전해철 위원장 이었을 거예요 네 아 그죠 이러면은 노웅래 의원은 무슨 책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차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이 책이 어느 책에 나와요 그런 게 모든 책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경사노 위원장 이거 저 진중권 화법 중 하나 원래 알아요 식 마지막에 오디오가 좀 겨쳤는데 모든 책 한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도 다 나와 있다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봤네 내가 저희는 방송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좌위 간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몇몇 극우 블로그가 걸려서 나오긴 해요 근데 또 전해온 건 또 신기하게 안 나오대요 더 찾아보면 블로그 몇 개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응 근데 뭐 이걸 찾다가 또 느낀 건데 그래서 나와 그렇죠 그럼 뭐 좋아 그러니까 나온 뭐 좋아 맞아 뭐 김문수가 맞아 위원장은 왜 찾아봤을까 그걸 김문수 위원장과의 질답은 대체로 논의를 이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이번에 웃겼던 게 전해철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한테 한 얘기였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놈이라 그런다 이거 북한 지도자 스타일이다 근데 그것도 되게 약간 유치한 복수인 게 김문수 위원장이 작년에도 우원식 의원이었나 민주당 의원한테 수령님한테 충성한다고 그랬고 올해도 국감 받고 간 다음에 국감하고 있는 의원 사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무슨 북한을 동조하는 어쩌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약간 소심한 복수한 거예요 그것도 올해도 그랬었어요 네 네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서 정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하태경 심리학과 김문수 심리학은 누군가가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어쩌다 저리 계시는가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은주 의원 얘기네요 원래 상임위원들이 발언할 때 책상에 있는 메인 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메인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요즘에는 밖에 소리도 웬만하면 잘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도 꺼져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미리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캐주얼한 대화가 잡혔는데 여기에서 이은주 의원의 인싸력이 돋보였습니다 사실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은주 의원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이 오전에 한하진 장관을 질의하면서 몰아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장관을 잘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장관이랑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이 잡혔어요 네 어? 박아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운해 아니 원래 장사님 코스가 그게 아닌데 어디서 과외받으신 것처럼 무조건 아닐 아니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누구나 다 공도 있고 가도 있는 거야 응? 어? 정수조사 그건 진짜로 왜냐면 이게 지금 3년 연속 내년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왜냐면 남해완인 쯤아 알았는데 울릉도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인생 이 위기가 어느 특정 지역에 뭐가 나온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막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제 우원식 의원인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서도 이은지 의원의 인사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살짝 설명이 필요한데 몰아붙인 다음에 장관을 위로하죠 그러면서 또 요구사항은 또 전달을 한번 우리 장관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시사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튜디오 나가고 회의장 나가면 다들 친하다고 아닙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에요 그리고 정의당의 원내 구성원들 중에 이거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노련한 어른의 대화 이은지 의원은 이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장관이 장관한테 어우 식사하셨어 그랬더니 장관이 아 막 서운했어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잘 원래 카리스마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우원식 의원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 언니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술을 잘 먹어서 좋아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지 아 그럼 술 먹는 사람들은 가치라지가 않아 내가 안 가치라잖아 저는 이걸 이제 검찰의 가치관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몸이 몸이 받쳐주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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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 사람들이 듣는 평가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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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은주 의원은 다음번에 정의당이 됐든 그게 뭐 선거연합이 됐든 다른 정당이 됐든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형거법 위반이 아무도 공천 주지 않으려고 할 거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이번 회기에 원내에 정의당의 구성원들 중에서는 이 정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대화 중에서 옛날에 제일 재밌었던 건 장지원 의원이 옆에 누구였지 다른 의원이 어디 갔다 왔어 초콜릿 하나 먹고 왔어 그거 어디 있는데 휴게실 가면 있어 자 우리 인터레스트 임을 만납시다 12일 회의 중에 임의자 의원과 이수진 의원 사이에 되게 살벌한 그런 고성이 오고 간 장면이 있어요 비례 이수진 의원과 임의자 의원이에요 임의자 의원님 발언하실 때 노홍래 의원님 그럼 올해 작년에 대립회사 노동자 여덟아 죽은 건 뭡니까 왜 죽게 놔둬요 중대재해석을 뭐 제도 작동하기 왜 못합니까 그 노동부 책임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중대재해석을 통과시켰죠 이수진 법이 호동감 있게 작동하도록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 듣기만 해도 약간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 간에 살벌했었는데요 단어가 안 들릴 정도로 세요 네 이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박대수 의원이 한마디를 하는데 여기서 실언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박대수 의원입니다 양 간사님들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임의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노이 망신다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전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국회에 싸우지 말라 상세가 민생을 챙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두 글자만 뺐어도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저도 이거 장면을 뽑았었거든요 가만히나 있지 라고 그래서 딱 근데 이때 이 문장이 왜 어색한지는 그 앞에 자기 성별을 집어넣어서 소개를 하면 얼마나 어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남성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또 그냥 누군가 이렇게 딱 짚어주는 거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문제제기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수진 의원이 다시 박대수 의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간사 두 분이 망신이다 싸우지 좀 말아라 박대수 의원은 우선 사과를 하긴 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말씀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관련해서는 내가 정중히 사과할 일입니다 하지만 또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좀 국감장이나 뭐 위원회 활동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회의 중에 좀 인상도 푹푹 쓰고 싸우지 말라 너무 보기 싫어서 어제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툭 터나갔는데 뭐 여성 비하와 발언 관련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화법이죠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꼭 석좁은 티를 냅니다 아니 만약에 제가 박대수 의원 입장이에요 두 사람이 더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시간도 잡아먹고 부위도 안 좋아요 그 말렸다 쳐요 근데 내가 정말 실현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사과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썽쟁이 들으면 또 망신스러운 짓을 할 테니까 그 다음번에 지적할 거 기다리면 되잖아 왜 여기서 이상한데 단서를 달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김문수 얘기 하나 더 하면서 장면을 끝냅시다 우원식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있음으로써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민주당 위원들의 2년째 동일한 문제의식입니다 존재가 문제다 김문수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 왜 다 집행이 안 하고 이 사업 왜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회의가 왜 안 열렸어요 그건 노조가 안 들어와서 노조가 왜 안 들어와요 그러게요 당신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문수 위원장에게 물러나야지 않겠냐고 하고 질의가 끝나면서 노동부 기조실장에게 경사노위를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김문수 위원장이 다른 질의는 받아도 그만두라는 말에는 유독 발끈을 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거든요 들어보시죠 우원식 의원님 지금 정치 투쟁하세요 국정감사하세요 노동부 기조실장 감사하세요 감사 무슨 감사를 해요 뭐 하는 소리야 당신 아니 노동부가 어떻게 우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감사를 해요 그냥 알고 이야기해야지 국정감사를 하면 그냥 모르고 아무개나 주장합니까 네 두 분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정치 무슨 정치 홍보를 해요 노동부 정책실장 기조실장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네 네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나는 지금 투쟁하고 있다 자기 얘기 주언은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우원식 의원이 이제 계속 무슨 정치 활동을 하느냐 자꾸 구구단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정치 투쟁의 일환이에요 그럼 물러나라고 하니까 아니 정치 투쟁은 지금 우원식 의원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막 감사를 한 해 만에 하다가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노동부 기조실장을 봐서 불러내잖아요 감사하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뒤에서 싸움 구경하고 웃고 있던 기조실장이 불려 나옵니다 제가 감사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상황을 파악을 해보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은수는 우리도 못 모아야 된다고 송구하게 답변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말에서 답을 하나 알 수 있죠 노동부 기조실장은 노동부가 경사노이와 위원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스가 아무도 지금 하라고 안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답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김은수를 피한다 이런 말도 하고 싶었겠죠 작년에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올해 국감장에 또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한국노총 탈퇴하고 이러는데도 그러니까요 거의 장판파 장비예요 길이 길이 남을 것이 한국노총 탈퇴시키는 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진 그 당에 몇 명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환노이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 의뢰 윤건영 의원입니다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측정이 엉망이라는 지적 현대 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의미 있는 질의가 많았고요 산재 처리에 대한 기업의 압박도 매서웠습니다 깔끔한 정책 질의와 그리고 퀄리티 있는 사전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오염 관련해서 화석발전소 전수조사 때 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게 특히 빛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자료 화면으로 쓰는 PPT가 굉장히 깔끔해서 한눈에 그 포인트가 딱 전달되는 그런 슬라이드 잘 만드는 의원실이 따로 있죠 이게 그리고 이게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저 옛날부터 슬라이드 뭐 만들라고 지적 많이 했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부쩍 의원들이 슬라이드를 엄청 잘 만들어요 옛날에 진짜 보노보노였는데 딱 뭔지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엄청 잘 만들정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보정당 출신들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의 시간을 들이붓고 이렇게 뒤늦게 빛보는 사람이 흔치 않죠 박영선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으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도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상대가 없는데 지금 구로우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입니다 준비가 철저하고 질의 영역이 다양했습니다 가습기 살균피터 구매 자료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천식, 폐렴, 간질성 폐질환 위험이 높은 걸 지적을 했고요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사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SKENS의 그르너싱 부당 표시 광고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SKENS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광고를 수정했더라고요 박연순계에서 이재명계로 안착한 내부에서는 아마 모범사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서 선거 때문에 많이 보셨죠? 이 사람 얼굴 다음은 이수진 의원 역시 국감 준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을 줬어요 네 비례 이수진 의원이죠 한노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점잖은 국감에서 그런지 이제 이수진 의원이 소품들을 많이 아이템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소품들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영주 댐에서 녹조물을 직접 떠와서 네 직접 떠와서 이렇게 국감장에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또 그 DL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DL의 피해자인 DL 사망한 강보경 씨의 어머니가 들고 있었던 피켓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DL 이엔 씨는 내 아들 살려내라 이렇게 쓰고 있는 피켓을 받아서 국감장에 가져와서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박스에 써져 있는 글씨였어요 사망사고가 이거 하나만 있던 회사가 아니죠 여기가 네 여기 정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미자 의원이랑 싸우는 것도 이 얘기를 막 하기도 했었는데 산재백화점급 기업이었어요 네 훨씬 싸워줬고요 네 그리고 정책 지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익했다고 느껴졌었어요 특히 주 4일 근무제를 이제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연세의로원에서 진행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익들을 이제 잘 보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 이수진 의원 지금 지역구를 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이죠 서울 서대문갑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은 인물은 인효한 혁신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연대 교수였나? 네 연대 세브란스 그렇죠 비례 이수진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죠 그러면 되게 구도가 재밌겠네요 물론 뭐 다른 경쟁자가 지금 당내에도 있기는 있는데 인효한 위원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공천을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구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대문갑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 우원식은입니다 굵직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사항과 지원사업은 우원식은 덕분에 여야의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산업재해 예산 축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가관계를 따지는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잡고 국가가 선보상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나오는 사람마다 잡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조금 그랬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통 그런 걸 의심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비치지? 뭐 못된 소리 없어? 그럼 이제 아홉 명이 모여가지고 생각하다가 사퇴하세요? 어떻습니까? 용감님 코러스! 앗! 코러스! 모두를 물러나게 하겠다 손등에 써놨다가 앗! 사퇴하세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모 5선이에요 자 끝으로 네 끝으로 임이자 의원입니다 임이자! 네 아까 전에 윤세민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의 편일 때는 이 갈리고 우리 편일 때는 든든하다 그렇죠 딱 그런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야당을 견제하면서 때론 매섭게 굉장히 정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정책 질의를 할 때는 굉장히 같은 부처 장관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또 노동 이슈에 관련해서는 잘 챙기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조그룹 노조 출신입니다 사조의 노조는 한국노총이 있고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은 여러모로 한국노총 대표주자임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 69시간제는 사실 가짜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제일 앞에 나서는데 산재 문제에서 기업들 제일 잘 때리는 여당 의원도 임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저는 그래서 옛날에 짧아들라 그러나 유튜브에 짧아들라 그러나 왜냐하면 정부 방어를 엄청 하고 문재인 정부 공격을 엄청 하다가 기업이 나오면 갑자기 기업에 대해서 엄청 맹폭을 해요 민주당 의원도 쫄도록 그래서 김성태나 임의자 같은 정치인 한국노총 출신의 다선의원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카운터 파트너를 키우든 다른 노조가 크든 해가지고 한국노총의 새가 몇십 년 내로 줄어들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결국 결정적일 때 우클릭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디테일해서 노조 챙기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후디를 조금 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가 예상외로 너무 많았을 뿐입니다 화, 수, 목 내내 후디 얘기래요 아니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물주가 이렇게 빨리 팔린 적이 있었냐고 조물주도 저도 물량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아 돌아서 손해볼 거 걱정하고 있었지 재입고 하겠습니다 빨린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정무죠? 덕질간사, 건조간사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만 하네 XSFM입니다 IDWK 달 RJ Q3 Q3 Vayling M cases Q3